10편 56편 하나님이여,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해 압제하나이다.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일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회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엮어왔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일까 하나님이여, 분노하사,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일까 하나님이여,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 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должност히 주의 시간 주인지 답변부탁소 이 소상으로 영입 st gladiérience 아멘